자 2주간 단식이 끝났습니다. 드디어! 그래서 이번주는 밥을 아주 맛있게 미음과 김치들로만 먹을 예정입니다. 단식하면서 거의 10kg 넘게 빠졌는데 빠진 티가 좀 나나요? 사실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빠졌다는 체감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단식을 하려는 이유가 너무 많이 먹으니까 진짜 너무 많이 먹어서 진행을 했던 거고 이번 하면서 미가 좀 줄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잘 모르겠네요. 줄었을까요? 그렇고요. 제가 단식하면서 원래 영양제를 챙겨 먹었었는데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영양제 같은 거는 좀 챙겨 먹지 말라 하더라고요. 단식이 깨진다고. 장기적으로 오래 하거나 하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소금도 한 3번, 4번 정도 먹었는데 소금 먹으니까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기분이 있더라고요. 나중에 단식을 하시게 되면 참고를 하시고요. 이제 보식 기간이에요. 오늘 1요일부터 3일 정도는 1월화 정도는 누군지 갈아가지고 먹을 예정이고 나머지 4일은 야채탕 먹고 그 다음주는 일반식으로 바로 갈지 아니면은 야채탕을 조금 더 일주일 정도 할지 그거는 다음주가 돼서 확인 좀 고민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제 10kg 정도 빠졌으니까 먹을 때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다시 찌겠죠? 네. 내일 다음주는 조금 찔 것 같은 그런 예암이 살짝 드네요. 아무튼 좀 동안 저도 해봤는데 도전하실 분 한번쯤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아... 뭐 그렇습니다. 좀 빠질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? 잘 모르겠네. 좋지. 가자. 근처 카페 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시다. 오늘은 귀산에 놀러 왔습니다. 보다가 보이는 창원 귀산의 카페 서울이라는 곳. 아 날씨 좋다. 뭐 몇 층까지 있는 거야? 4층까지 있네 찍어야지 난 이거밖에 온 맛인다고 루이보스 티 춥다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지는데 춥고 짜잔 사실은 사신들이 많으니까 안 먹여서 그렇게 했는데 따로 안 먹여서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맛있어 할 거 없어서 다시 이마스로 왔습니다 결국 이마스로 왔습니다 아 아 비가 오면 좀 잘래 자다가 일어나서 자꾸 브이로그 편집을 좀 하고 자리 갖고 갑니다 좋은 아침 자 일어나서 영상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 한잔 하면서 비 한잔 하면서 영상 편집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좀 하고 이제 편집하면서 유산균 하나 먹어줍시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씻고 이제 영상 편집을 해봅시다 영상 편집하면서 기력이 좀 딸려서 소금 1g 정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작업 끝내고 일단 이제 노트북으로 작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충 작업을 해놓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먹는게 빠지니까 영상이 너무 단조롭네 좋은 아침 신나게 영상 편집을 해봅시다 영상 관련해서 우리 팀에 있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봅시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자 영상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 봅시다 일단 하나는 마무리했고 하나는 연락이 와야 되는데 연락이 안 오네요 내일까지인데 자 집에 갑시다 집에 와서 오랜만에 책을 하면서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쑥 쑥 쑥 하면서 이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펙스 자 다시 편집을 한번 해봅시다 네 오늘 쓴다는데 끝도 없이 수정을 하네 수정사항이 생겨서 작업 다 끝내고 이제 컴퓨터로 넘어와서 게임을 좀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재미있다 게임 재미있다 게임 재미있다 게임 좀 하고 이제 소설 좀 보다 잘나고 하고만 오랜만에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좀 종료 좀 하고 커피 한잔 일어난 날마다 왔다 이쁘다 그러면 하는거 하늘 오프 홈 일어난 네 속도 영상작업 추가로 들어온게 없으니깐 일단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도 올려야 뭔가 업데이트 업데이트 하면서 키보드 청소를 합시다 키보드 한번 이번엔 저 물티쉬로 닦아주고 키보드 청소 끝! 오케이 깔끔쓰 선은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어 이거 오랜만에 프라모델을 만들었고 그리고 완성했습니다 근데 아직 10시 40분이야 배고파 편집하다가 배고파서 게임합니다 이제 태블릿으로 디즈니 좀 보다가 아니 소설 볼까? 좋은 아침 바르는 게임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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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배길 하이 농져놓고 잘할 수 있게 오늘도 배길 기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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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